Q. 내일 12시! 내일 12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너무 재밌을 거 같아요 제가 사실 개인 SNS같은 게 없어서 팬분들이랑 이렇게 직접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가 보다 봐봐 이거죠? 이거 맞아? 이거 아니야 이거? 아니지 보라트인데 알았어 퇴근 퇴근 오성훈 퇴근 그럼 마지막으로 경상에 애교 보여주고 끝낼게요 퇴근 퇴근